세금 700억이나 들여가지고 부산에 마리나 호텔을 지어놨는데 이걸 운영할 민간사업자가 없어가지고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빼미티비는 부산 북항 마리나에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북항 재개발한다고 지금 여기저기 크게 공사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하는데 여기에 20조나 우리 세금이 투자가 되고 부지만 해도 46만평이나 됩니다. 저기 오페라 하우스도 지금 짓고 있고 여기 보이는 요트 마리나 시설 해양공원도 짓고 크루즈항만 숙박시설 상업시설 엄청나게 큰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세금을 700억이나 들여가지고 지은 저 마리나 클럽하우스 쉽게 말하면 호텔입니다. 이 마리나 클럽하우스는 2022년 연말에 완공을 했는데 이걸 운영할 운영사업자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렇게 텅 비어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보면 차들이 몇 대 대 있는데 적은 1월달에 오픈한 수영장 거기에 오는 손님들 찹니다. 부산 시민들도 여기에 수영장이 있다는 걸 잘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나 텅 비어있는데 또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숨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부산 신앙이 개항이 되면서 이제 부산 북항쪽으로 들어오는 배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여기도 시설이 많이 노화돼서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도 불발이 되면서 또 여기 북항 재개발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돈 아니고 세금이니까 일단 때려 짓고 보자 이런 식입니다. 2020년 여기 마리나 공사 착공할 때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세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돈 버는데 빠꼬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참여 안 한다는 것은 여기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층짜리 호텔 건물 이거 통째로 임대하는데 연간 임대료만 해도 30억원이랍니다. 호텔 운영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임대료 30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큰 호텔 운영하려면 운영비만 해도 많이 나가겠죠.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임대료 30억 내고 나면 아마 흑잔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부산항 대교하고 오션뷰는 보이지만 주변에 아무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여기 부산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왜 우리 세금으로 이런 숙박시설을 짓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호텔들은 민간에서 지어도 되는데 굳이 우리 세금을 700억이나 써가지고 이렇게 딱하니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700억이면 은행이자 연간 3%만 잡아도 20억이나 되는 이자가 나옵니다. 700억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빈 건물 짓는데 썼겠습니까? 이번에도 마리나 호텔 이거 운영할 민간사업자 모집한다고 공고가 떴는데 과연 응찰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사업자 모집한다고 공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계속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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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유찰이 됐습니다. 요트 계류장 여기 엄청나게 넓습니다. 요트 100척을 댈 수 있는 큰 계류장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쇠말뚱만 저렇게 박혀있고 요트는 한척도 안보입니다. 그런데 계류장이 조금 이상하죠? 배를 대고 걸어 나올 수 있는 폰툰이라는 그런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폰툰은 부교같은 시설인데 클럽하우스 이거 완공할 때 저렇게 폰툰을 다 설치를 해놨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태풍이 오면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그 폰툰들이 다 부서지니까 태풍 오기 전에 모두 다 뜯어서 다른 데로 옮겨놨답니다. 폰툰이 파손될 정도면 그 비싼 고급 요트를 여기에 증박할 수 없는 거죠. 방파제부터 먼저 연장을 해서 파도를 막아야 되는데 순서가 거꾸로 돼서 방파제는 보강 안하고 덜컥 요트 계류장부터 먼저 만들어버리다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요트 계류장으로 들어가는 문도 자물쇠로 저렇게 잠궈놨습니다. 아니 그럼 저기 새말뚝에다가 요트 묶어놓고 나올 때는 헤엄쳐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세금 들여가지고 저렇게 갈매기들의 쉼틀을 만들어줬습니다. 요트 엄청나게 비쌉니다. 조그만한 것도 몇억 이상하고 큰 것들은 100억이 넘어갑니다. 일부 부유층에서만 즐기는 요트 시설에 우리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금 제도가 없는 사람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 보태주는 그런 제도 같습니다. 저 멀리는 부산항 대교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영도가 있습니다. 여기 또 엄청나게 큰 오페라하우스를 워터프론트 바닷가 바로 앞에 짓고 있습니다. 마치 폐건물같이 보이는데 여기도 공사가 한참 동안 중단이 됐답니다. 3천억을 들여서 짓는 이 오페라하우스 지상 5층짜리인데 지금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2026년에 완공을 한답니다. 공사가 1년 넘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새로운 공법을 적용했는데 이게 검증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 완전히 새로 바꾸고 구조보강도 해가지고 이제는 검증이 다 돼서 새로 공사를 시작한답니다. 철고를 가용접을 해놨는데 상당히 어설프 보이고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북항 재개발 지구에 또 볼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건물 두 개가 레지던스 숙박시설입니다. 61층이나 되고 높이만 해도 200m가 넘습니다. 북항 재개발 레지던스 이거 인허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부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이런 20조짜리 사업하는데 비리, 특혜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죠. 상업업무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호텔을 짓는다고 사업자가 처음에 개그를 했다가 나중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을 해서 부산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부산시 이 허가가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레지던스 이게 참 박쥐같은 존재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파트 같죠.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여기는 숙박시설입니다. 여기 분양받아가지고 숙박업 안하고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답니다. 이행강제금 엄청나게 때릴 예정이라가지고 지금 이런 집들은 매매도 안된답니다. 지금 크루저선이 한 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배가 일본국적의 호화유람선이고 길이만 해도 289m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직원하고 승객들 다 합치면 성선인원이 3100명이 넘습니다. 부산에서 도쿄 5박 6일로 이렇게 크루저 여행가는데 요금이 제일 비싼게 400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크루저 타본적은 없는데 드론으로 이렇게 구경하니까 저 밑에 큰 수영장도 있고 무슨 무대같은 것도 보입니다. 농구장, 뷔페, 극장, 헬스장, 나이트, 카지노 없는게 없이 모든게 다 있습니다. 이런 호화 고급 크루저 유람선 타고 세계여행 죽기전에 한번 해보는게 소원인데 아마 이번 생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로또가 한번 당첨되면 모를까 지금 상태로는 이런 유람선 타는거는 불가능합니다. 크루저 객실 내부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완전히 호텔같죠? 총톤수가 11만톤이나 되는 크루저 한마디로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호텔입니다. 객실은 칸막이로 다 분리가 되어있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멍때리면 참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루저슨이 코로나 초창기 때 선 내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전염이 막 되고 해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도쿄항에 들어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당국에서 입항허가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한달동안 일본 앞바다에 둥둥 떠있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